fs 그림이 그린 것 같고 이렇다. 부정식 해가 저렇다. 얘를 지수로 바꾸어서 2에 f 2에 3 그러면 f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뭐다? 여기 x는 마이너스 4다. 이 말이죠.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4인 경우에 여기에서 y값이 얼마다? 3이다. 3보다 fx가 작은 해가 마이너스 4보다 왼쪽이에요. 이 말이니까. 이 직선이 어디를 지난다? 마이너스 4, 3을 지난다. 여기 한 칸 갈 때 3칸 올라갔지? 기울기 3이고 마이너스 5 지나니까 fx 식은 여기 15까지 올라갔겠네. 맞죠? 3x 더하기 15다. 그래서 f0는 15다. 허허허